지난 1976년 시작한 한국생명의전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살을 막기 위한 전화상담을 쉼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전화상담건만 106만 건인데요. 1988년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사이버상담건은 3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한국생명의전화 이사장 강용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76년 시작한 한국생명의전화, 지난 45년 동안 전화상담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국생명의전화는 전화상담을 통해 긴박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한국생명의전화 이사장에 취임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생명의전화가 지금까지 자살 예방과 관련해 진행한 전화상담 건수가 106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OECD국과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한국생명의전화가 197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45년 됐죠. 그래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106만 건의 전화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생명의전화가 1988년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사이버 상담 건은 3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OECD국과 37개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예방이 사회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전화를 통한 자살 예방 활동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규 이사장은 또 자살 유가족들을 서로 연결시켜 서로 위로하는 등 유가족들의 상처를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속포입니다.